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시현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064-35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6월 25일 오전 11시 45분을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대북주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현대로템도 매각설이라는 기사까지 동원하면서 아주 뭐 상한가를 갈듯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됐죠 자 현대로템의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입니다 이게 한 번에 이런식으로 여기 있는 매물대 전부를 다 이렇게 뚫어낼 수가 없는 모습을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고개를 숙였던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숙인 고개라는건 언제든지 쳐들 준비가 되어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똑같아요 대아티아이나 현대로템이나 아난티나 방향이 같아요 결국은 다 신고가로 갑니다 분명히 갈거에요 그런데 현대로템은 과거 신고가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만큼 이제 하락폭이 깊었고 살짝 이제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작전같은 느낌이 어느정도 그리고 신호제어 시스템 자체가 그냥 좀 알짜배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러시아와의 그런 철도 뭐 시베리아 뭐 러시아를 잇는 뭐 그런 철도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대아티아에는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뭐 전세계에서 뭐 내놓으라는 신호제어 시스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기차통 요런 이제 좀 부채비율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좀 회사 자체가 지금 신고가를 가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지만 신고가를 가기 전이라도 요정도의 하락폭을 견디고 나서 뭐 2만7천5백원 3만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갈 여력이 있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힘이 강한 것은 뭐 몇년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자 과거에 뭐 이때 힘이 굉장히 강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때보다 지금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이제 현대로템을 제가 매마를 해봤는데 그 강함이 느껴져요 굉장히 이게 와 이때 제가 현대로템이 대체 왜 라는 뭐 고런 정도의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함이 느껴져 가지고 보통 제가 이제 강함을 느꼈던 종목들이 몇개 있는데 여러분들 안 믿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hlb 를 과거에 잡았을 때 뭐 몇만원에 잡았을 때 hlb의 이 강인함을 느꼈고 수젠텍 뭐 신풍제약 뭐 이런 이제 회사들이 강인하게 아주 강인한 그 파워가 들어올 때 그 뭔가 좀 필이 와요 이게 딱 그 호가창과 매매를 실제로 해봤을 때 그 필이 오는데 제가 이번에 현대로템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느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가총액이나 전체적인 것은 그렇지 않지만 어제도 직접 뭐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어제 현대로템을 보셨으면 좀 느낌이 오셨을 겁니다 이 과거나 지금 오는 거나 그 강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더 좋은 거는 오늘의 이 지금 이 매집봉 굉장히 좋은 매집봉 이에요 이게 양쪽에 걸려있는 매집봉 아 정말 저 차트로 보면 사실 어떻게 봐도 지금 사실 매수구간 적극적인 매수구간 이라고 사실 추천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 신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제 이제 말을 판단에 따르셔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건데 분명히 현대로템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대북 관계 자체도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지금 남한과 북한은 가까워지고 싶어 지금 안달이 났어요 그런데 어떤 자존심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해요 지금 뭐 삐라도 그렇고 뭐 여러가지 자존심 싸움을 하는데 뭐 하나 딱 양보하면 서로 엄청나게 이게 사이가 좋아져요 다 지금 뭐 우리나라가 어 대북 제재도 좀 풀어달라고 지금 미국에도 요청을 하려고 하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만약에 미국이 안 해주면 우리가 독단적으로도 너희를 도와주겠다 우리는 뭐 코로나 강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북한도 거기에 맞춰서 안좋은 기사들을 다 지금 인터넷에서 삭제를 하고 지금 뭐 전단 뭐 살포 이런 부분들 다 없애고 지금 북한하고 지금 한국하고 이제 다시 연락을 하려고 그래요 이거 지금 이렇게 한민족 요런 느낌이라는 것이 많이 듭니다 자 대한민국이랑 북한이랑 참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현대로템 데아티아이 아난티 이런 대장격인 종목들은 전부 다 크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현대로템 제가 평소 같았으면 사실은 아난티도 그렇고 현대로템도 그렇고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36물산 데아티아이 뭐 도와 엔지니어링 이런 거 좋아해요 저는 급등주 근데 이번에는 대장주들이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 대장주들이 어디까지 갈지 나도 궁금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대로템 같은 대북주 갖고 계신 분들은 저는 꽉 홀딩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은 뭐 손절할 그런 좀 위험성도 별로 없고 홀딩 하시는 의견 드리겠고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고 싶으신 분들 어디서 보자 하면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시왕 뭐 추천 종목 이렇게 쭉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뭐 휴니드도 목표가 달성 이렇게 이제 서울 바이오시스 목표가 달성 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댓글로 남겨 드리고 있으니까 장중에 오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눌러 주시고 들어오셔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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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